Movie Word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 소름도 많이 돋았고 그렇지, 이런 게임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게임이 재밌겠구나 X가 나올 때부터 조금 이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한편으로 너무 걱정했어. 왜냐하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쉽지는 않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엄청 초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연습이 문제가 아니네요. 앉아서 얘기 좀 할까요? 네, 앉아서 잠깐만 얘기 좀. 우와... 그... 일단은 저희 성공을 저지하는... 배신자가 있다는 거네요? 다들 어쨌든 절박해서 온 거 아니에요? 좀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주 씨. 우주 씨는... 뭐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부터 뭐 되던 얘기하고... 왜 화를 냅니까? 계속 막 이러고 넘어가... 그렇게 하지 마요. 절박해요. 물 한 잔 마셔요. 기분 괜찮으실 거예요. 물 한 잔 마셔요. 표정이라도 이게 보여야 아 이 사람이구나. 추궁이 되는데 아 추리가 안 돼요, 추리가. 그러니까 지금 3단계로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3단계에서 지목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더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을 해야 다음 단계로... 이번 라운드에서 무조건 집어야 돼요. 근데 이제 X를 지목하지 않는 투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신 패스를 했을 때 X가 다음 라운드에서 실패를 일부로 하게 하면... 그럼 더 많이 깎이죠. 더 많이 깎이니까. 이 세 개 안에 찾아서... 15분의 연습 시간을 드리며 15분의 연습 시간을 드리며 세 번의 기회도 부여됩니다. 공기 좀 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완전 못 하긴 하거든요. 첫 사업 시작을 공기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망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얘기를... 그걸 사업을 망한 걸 그렇게... 본인도 30살 먹고 직장 없어서 온 거잖아요. 먹고 살 정도는 돼요, 육개장 정도는. 아 우린 다 먹고 살 정도는 되는데 절박이... 이 사람 다 명품이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00만 원... 상하이 합쳐서 한 천 조금 넘는 거 같아요. 인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저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한 번 해볼까요? 한 번 그러면... 합해서 15년 되는 데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네요. 너무 많이 안 될 거야, 아마. 일부러 놓치거나 뭐... 몇 개를 하거나 그래야지. 일단 해봐요, 일단 올려서 해보고. 야, 알렉스 기억 안 나? 아 그만해, 스페이스. 뭐라고? 스페이스. 근데 이거 첫 단계부터 하는 거죠? 꺾기만, 꺾기만. 아 꺾기만. 그러면 쉽지, 빨리 끝나겠네. 저리로 가. 아 장락이 안 돼, 정말. 고고, 한 번 해보죠. 3년? 이러면 3년이야. 아니, 아니, 실패지. 아 그러게, 못 자면 실패구나. 제가 왕년에 공기를 되게 잘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것만 잡으면...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뭐해? 못하는데 뭐... 저도 한 번 해볼게요. 일단 저 못하는데... 어, 이렇게 한 번 잘하시네. 네 개를 다 못 잡을 것 같은데? 다 잡아야 돼. 오,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잡아도 되나? 아, 다섯 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해봤자 5년이야. 7년, 7년. 7년, 7년. 아, 이거 무리하다가 5년이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최대한 5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아, 잘하시네요. 이렇게 터는 거 보면 알아요. 손도 길으셔가지고... 망했다 했잖아요, 제가. 아, 왜 자꾸 분위기 깨시는 거예요? 아니, 저 같은 팀이라니까 왜 이렇게 자꾸... 반대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안 해! 3년, 6년, 6년. 1년, 6년. 죄송한데 그래도 민폐는 안 끼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 엑스예요, 지금? 엑스가 뭐예요? 모르는 척으로 하시는 건가? 어색하고 이런 거 못 참는 스타일이라 제가 농담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제가 지목을 당하니까 그 엑스가 누군지 좀 찾고 싶더라고요. 자, 진짜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죠. 시간 좀 나왔으니까. 한 개어도 좋으니까. 네. 아니, 다 할 필요, 다섯 개 할 필요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것만 잡아. 에이, 됐어, 좋았어. 이러면 시작이 좋은 거잖아. 괜찮아, 괜찮아. 두 함 씨. 1호 씨는 1호니까 하나 아니면 다섯 개 해야 돼요? 아, 좀 좋은. 아, 진짜. 8년, 8년. 두 개, 두 개. 아, 근데 이게 컨트롤이 가능한 일이야? 아이고. 두 개를 올려야 되는 건데. 돼?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렵다. 다시 한 번만 가봅시다. 한 번만 다시. 아, 이거 여러분 이겨야 돼. 우리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오케이. 이러면 제가 두 개 하면 베스트잖아요. 두 개 하면 베스트죠. 5를 맞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 두 개. 됐어요. 다섯 개 치웠어요, 이렇게. 아, 괜찮아, 괜찮아. 다섯 개, 아직 다섯 개. 저는 공기 노래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손이 작아서 잘 안 되기도 하고. 됐다. 오케이,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내. 네 개? 나쁘잖아. 하나는 괜찮잖아. 하나는 괜찮잖아. 높게 던져요. 알렉스 높게 던져요. 하나만. 됐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이에요. 우주 씨 잘 해놔요. 집중해요, 집중. 우주 씨 믿어요. 할 수 있어요. 컴. 아니. 아니. 빼면 돼, 빼면 돼. 좋은데요? 아... 아, 우주 씨 참... 미안하지가 않으신가? 아무래도 반말은 아니죠, 소망 씨. 혼잣말이었어요. 이거 옆으로 잡아야 돼. 잘 잡는 거 같아. 이거 어떻게 잡든 상관없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요. 우주 씨 좀 진지하게 좀 해봐요. 아, 나 진짜 짜증나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5, 5 해주고 내가 3년 하면 될 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아, 이러면 끝이다. 이러면 끝이죠. 아, 끝이야, 끝. 끝이네. 10 해도... 안 돼, 안 돼.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아유...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요. 뭘 안 해요, 지금. 당신 X예요? 저 우주 씨. 자, 우주 씨. 애초에 좀 약간 좀 진지하게 좀 해봐요, 제발. 진짜 테트리스. 자, 이게 테트리스를 여기 칸에 맞춰야 되잖아요. 네, 네. 제가 이렇게 하나씩 맞춘다 생각하고 해봐요. 테트리스, 테트리스. 테트리스 생각하면서 여기 손에다 낀다 생각하고. 테트리스. 사장님이 너무... 어? 사장님이 너무... 어? 테... 테트리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에? 테트리스. 테트리스처럼 해요. 저 다섯 개 했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안 하는 게 베스트야? 아니야, 해도 돼. 그래도 해야 돼? 해도 돼. 그래도 해야 돼? 해도 돼. 최대한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어, 너 긴장돼, 손이 땀나. 한 개라도 좋으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다섯 개 했어, 다섯 개 했어, 다섯 개 했어. 오, 와 이거요? 히악.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생긴 거 저 못 올리냐? 하, 죄송합니다. 아, 이게 시작은 좋았는데. 이루씨, 이루씨. 아유. 아까 우리 셋이서 성공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네,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지금 10년 남은 거잖아요? 네, 네. 딱 10년밖에 안 남았어, 10년밖에. 오케이. 6년 남은 건가? 네, 5, 1. 5, 1이 베스트기네. 5, 1이 베스트. 1! 1! 어우, 사장 씨. 너무 고마워요. 사장님 너무 고마워요. 간절해. 저 진짜 간절해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높게 던지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묶음을. 오케이. 5위할게요. distortion. 저, 저 5개 했어요. 재밌죠. 재미있죠. 재미있죠, owned rethink. 재밌어요. 재밌어요. 췄우가 난 안 마지막으로, 성공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3라운드를 성공하여 유적 3등 천만 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우와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우리 천만 원이에요 200만 원씩이에요 200만 원씩 X를 지목할 수 있는 투표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얘기를 좀... 궁금한 게 X는 게임을 방해하는 요소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방해해야지만 자기가 독식할 수 있으니까 실패를 해야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뽑았을 때 만약 아니면 우리의 돈이 날아가니까 저는 안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아이디어는 애초에 X를 지목하고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추려가면 근데 돈은 줄잖아요 돈은 줄더라도 어쨌든 X가 독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아예 못 받아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지금 약간 심증밖에 없잖아요 심증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한 번 정도는 진행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4, 5회 집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근데 또 누가 하나 나서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어서 우리 소망 씨는 갑자기 말이... 소망이가 X네요 제가 X 같아요? 원래 X가 아닌 경우는 자기가 X라고 하면 아 그래? 이게 보통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망 님 저는 소망 씨랑요 소망 씨가 너무 그냥 괜히 의심이 갔던 거 같아요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 표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기억나요? 그거 장난친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먼저 목이 아파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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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투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라운드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탑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필요해요? 문화상품권 얼마큼 사고 싶어요? 어머니가 사실 부자예요 아 거참 진짜 이거 됐고 됐고 일단 회사비 충당이랑 딸 유학비랑 해가지고 2, 3천 정도 전 최소 억 이상이 필요해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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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 뭐예요? 뭐 먹어요? 얼마 저 애기들 사야 돼가지고 애기요? 마이 베이비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속 사야 돼가지고 저도 얼마 정도? 억 필요해요 보니까 다 명품인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기에도 알렉스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뭘 샀다고 그래요? 아 그만 좀 해요 제발 저도 억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게 한 2억 정도 그럼 가야겠네 가야겠네요 네 갑시다 갑시다 제발 좀 진지합시다 그래요 진지하게 해요 아 진짜 저 재밌어요 잠시만요 이제 좀 예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천만 원 걸려있어요 지금 천만 원 진행 여부에 대한 노지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부터 그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 휴직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각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울주 씨 좀 진짜 이건 좀 알겠습니다 Because 죄송한데 1호 씨 잠깐만 얘기. 얘기 한 번만. 어디 가야지. 얘기는 잠깐 하고 갈게. 이러시라. 가세요, 가세요. 뭔 얘기를 둘이서만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아니면... 아니시죠, X. 저요? 자, 그러면 이사 주십시오. 네, 이사 주십시오. 역방이네요. 아, 역방이네요. 10억, 10억. 가시죠. 네, 10억. 저희는 믿어야 돼요? 네네, 그럼 무조건 믿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방해. 아... 우주 씨 좀 이상하고... 아니, 그냥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X는... 나일 수도 있어. 와... 판치기 때 못했던 소망 씨. 아! 아! 공기 때 못했던 나도 의심받을 수가 있는 상태고. 아... 아, 괜찮아. 아... 게임을 잘 못했던 사람으로 가면 딱 세 명이네. 나. 소망. 우주. 이렇게. 사장 씨도 의심이 된단 말이지. 저 믿으시죠? 저 나 사장입니다. 네, 공기놀이부터 시작해서 카페에... 아, 알렉스 걔는 돈도 많으면서 왜 왔대? 아, 진짜 저러... 저러... 비싼 옷인데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이 친구가 내가 봤을 땐 A, B 형이야. 뭐 있나? 아... 힌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나 사장님 들어왔을 때 의심밖에 안 했죠. 왜냐면... 그 자리에서 나이가 많이 어리고... 나한테 쉽게 접근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의심 가는 사람 있어요? 아, 일단은 저는 그... 우주 씨... 정확한 추리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을 좀 많이 이야기한 편이었던 것 같고 중간에서 정리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휴식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당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다 모였네요. 4라운드는 단어 이어 말하기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세 번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주제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게임을 떠나서 유출을 저희가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누구한테 붙어있었죠? 저랑... 저야. 주암 씨. 아, 다 모였네요. 잠깐만, 한 장씩 더 와. 뭐 같아? loro 알 Там? 그럼, 저fs기 credited 다음에 스티커 있다! 스티커 있어. 어?! 스티커 있다! 헐! 자기가 있나? 동선이 가장 겪은 사람이 1호 씨라고 생각합니다. 저요? 소망 씨랑 저랑은 항상 끝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오셨을 때도 아니 아니 그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아까 지금 들어올 때도 아 잠깐만요. 알레스 씨랑 방에서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1호 씨랑 아니야. 아니 그래 그건... 그 생각도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뒤돌아서 돌면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투표했을 때요. 근데 아까 우리 투표할 때 처음 우리 뒤돌자 말한 사람이 두 번째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몰아가지 마세요. 우리 뒤돌아 있읍시다. 그래도 공정성이 있는데. 아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12분 남았어요. 저희 연습할 시간 없어요. 제가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1호 씨도 있고 처음에는 그냥 이름으로 일단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름하고 1,2,3,4,5,6 반 어때요? 반이 뭐야?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3반도 있고 이루 씨는 제가 봤을 때 엑스맨이 아니에요. 이제 와서 몰리니까 아이디어 낼 수도 있는 거죠. 자꾸 몰아가시나요? 제가 말할 때부터. 일단 일단 저희 게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연습부터 하고 이어가요. 1,2,3,4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2함도 있고 1호도 있고 2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1호도 있고 2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1호도 있고 2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마사장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연습 게임이..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연습 게임이 아니라 나이가 어려서 나이 얘기는 좀 하지 맙시다. 아까부터 지금 저랑 22살 차이가 나는데 아니 왜 편들어요 계속? 아니 나도 어려워. 아니 왜 계속 편들냐고요.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나머지들은 미국에서 살았다 보니까 나이 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아깐 계속 우주 씨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더니만 둘이 그래요. 장난치지 말라고 하더니 장난쳤다고 장난 안 쳤는데요? 틀렸다고 웃었잖아요. 야 너 눈가 그렇게 뜨지 마. 한 번 틀린 거 가지고 아 연습이니까 빨리 해. 스무살인데 그럼 떨릴 수 있지. 이름표 좀 그리고 잘 보이게. 저는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제대로 합시다. 엑스맨이 일부러 게임을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부터 해도 돼요? 네. 이렇게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여기부터 한다니까요. 왜요? 연습을 여기부터 시작했는데 다시 거기부터 연습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둘이 예민해진 문제를 왜? 왜 계속 편드냐고. 아니 나이를 22살이나 더 먹었으면 좀 챙겨줄 줄 알아야지. 1호 씨, 두함, 여기 우주 이렇게 연습을 해놓고 다시 자기부터 간다 그러면 연습할 의미가 있냐고요. 한 번 했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아 알겠어 알겠어. 여기부터 가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학교에 가면 2, 5도 있고 2, 5도 있고 2, 5도 있고 2, 5도 있고 우주도 있고 이제 대놓고 그냥 엑스해? 아 우주야. 저부터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는 반말이고 그리고 아 진짜. 반말은 하지 맙시다 근데. 아 뭐 서로 말 놓기로 했어요? 아니 존댓말 써야죠. 그럼 존댓말 쓰세요 저희한테도. 제가 언제 반말이 씁니까? 아 뭐 이거 있고 이거 저거 이거 학교에 가면 이것도 있고 아 그 죄송합니다. 두함 씨. 네. 뭐야 mc예요? 왜 본인이 다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행한 적 없어요. 여기부터 연습을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자 하는 거죠. 아까부터 저도 의심이 됐던 게. 처음부터 게임할 때 약간 아는 것도 많고. 아는 거? 제가 뽕 넣어서 제일. 알겠어요 알겠어요. 한 번에 옮겼던 거 전부예요. 아니 좀 조용히 하지 마시다. 공기 다 잡은 사람 저랑 소망이에요. 그래도 제가 두 분 안 잡은 사람 저랑 소망이에요. 나 진짜 이만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왜 저라고 하시냐고요 지금. 엑스라고 말 안 했어요 저희. 아니 형 쌤 형 쌤 형 쌤 형 쌤 형 쌤 형 쌤 형. 기분은 별로 안 좋아져. 거기부터 자실 수 있어요. 거기부터 가세요. 할게요. 학교에 가면 소망이 있고. 진짜 못해요. 학교에 가면 소망이 있고. 진짜 못해요. 진짜. 아니 이렇게 하는데 화가 안 나요? 아휴 진짜. 아니 이렇게 하는데 화가 안 나냐고요. 얘기해보세요 사장 씨. 아! 거기부터 하세요. 여기부터 할게요. 예예예. 이해 없죠 이제는? 네. 저 망이. 망이로 할게요 망이. 소망으로 합시다. 저도 방금 여기서 맡겼거든요. 가자고요 왜 웃어요! 6분밖에 안 나왔어요 6분밖에. 빨리 합시다. 자 갈게요.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1호도 있고. 두함도 있고. 두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두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나사장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1... 1반. 진짜 죄송해요. 저 진짜 집중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거 진짜. 아니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걸 못 외워요? 1반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1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해볼게요.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3반까지 해야죠.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진짜 짜증나네. 3반도 있고.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름표 좀 보여줘 봐요. 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꼰대야? 네? 4분 남았어요. 4분. 아니 게임 좀 하자고요. 연습하다가. 아 이름표 뺐어요. 다. 앞에 놔. 아니 1, 2, 3도 못 하는 사람이랑 뭔 얘기를 하냐고. 1, 2, 3은 안 하라고. 근데 앞에 1이 있었다니까요. 웃기지 않아요? 네? 웃기지 않냐고. 웃기려고 하네. 저희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빨리 해봅시다 우리. 아니 근데 이게 연습해서 뭐 해요 근데. 아니 연습을 안 해. 사실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1, 2번은. 다 맞았어요. 그럼 나도 틀린 게 없어요. 나도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둘이 연습하라 그래요. 실존해서 못 하면 어떡하라고요. 뭐 이렇게 자신감이 많아요. 그냥 우주 씨랑 소망 씨랑 가서 손자고 연습하세요. 연습하고 싶어요. 저는 소망 씨 싫어요. 너 진짜 뒤질래? 1호 님이 가장 유력하고요. 1호 님이랑. 아 이거 1호 님이구나. 4반도 있고, 5반도 있고. 학교에 가면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3반도 있고, 4반도 있고, 5반도 있고, 6반도 있고. 처음부터 하면 되잖아.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못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화를 낸 거예요. 아까 공기 못 하셨잖아요. 네? 공기 못 하셨잖아요. 저희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맞죠 근데 그건 맞죠. 그렇게 따지면 1라운드 때 제가 못 넘겼으면 졌죠. 저는 공기 하나 말고 나머지 다 열심히 했어요. 저희 열심히 안 하냐고요. 다 열심히 했어요. 제일 열심히 안 했다가 이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분이. 아니 왜 저한테 그래요 저는. 아니 웬만하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 같아요. 감정이 앞서서서. 다 풀어. 다 풀고. 그냥 좀 즐겁게 합시다. 아무튼 여기서 갑자기 틀리거나 하면 바로 엑스맨 그냥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틀린다. 오케이. 모두 독도 되었습니다. 기회가 세 번 있으니까 해고시다 천천히. 템포 올리지 말고. 천천히. 시시 시작. 대학 학교에서 어디에 사 Sora 구 faites 됐어요? 여러번에 가 going hemorch. 두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나 사장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일반도 있고 1호도 있고, 두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나 사장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일반도 있고, 2반도 있고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두하미도 있고 우주도 있고 왜? 두함이라 했잖아요 아니 그거 중간에.. 이건 왜 하는 거야? 아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 같아요? 하..합..합..합적 얘기예요? 아니 근데 두하 미가 왜 나온 거예요? 아니 잠깐만 뭐 친구예요? 두하 미가 뭐 어때서요? 두하 미일 수도 있죠 질렸으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왜 저희 두 번 남았어요 두 번 넌 가만히 있어 넌 왜 이렇게 계속 말.. 언제 봤다고 반말하냐고요 반말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나이 어리다고 이 사람들 반말하시네 자 봐봐요 두 번 아직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 제가 웃고 갈까? 아 잠깐만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갈게요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1호도 있고 두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나 사장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두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웃겨요? 나 이걸 왜 틀리는 거야? 똑같은 것만 두 개 일단 제일 잘못된 거는 1호도 있고 31년은 테트리즈만 했거든요 처음 듣는 멜로디라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저 준비됐습니다 네 그 제 이름 얘기할 때 박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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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러다 다 죽어 아 아 아 아 이거 한 번 실수하면 끝이야 이 정도면 실수 아니에요 이거네 아 저 실수예요 두 번 틀렸잖아요 앞으로 지금 누가 틀리더라도 나 이해를 할게요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끝난다니까요 게임이? 게임이 끝나는데 뭘 이해를 해요 아니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해요 일단 빨리 해요 빨리 틀리지 마세요 이름 그다음 반이에요 1반 2반 3반 4반 아 천천히 해요 천천히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자 시작 학교에 가면 2호도 있고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두함도 있고 두함도 있고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두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두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학교에 가면 나사장도 있고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두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나사장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두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나사장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1반도 있고 학교에 가면 2호도 있고, 두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나사장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두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나사장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3반도 있고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두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나사장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3반도 있고, 4반도 있고, 5반도 있고 학교에 가면 1호도 있고, 두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나사장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3반도 있고, 4반도 있고, 5반도 있고, 6반도 있고 5반도 있고, 6반도 있고 4라운드를 성공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4라운드를 성공하여 누적 상급 1억 원을 획득하셨습니다. X를 지목할 수 있는 투표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게임을 가면 1억에서 얼마 정도... 10억이 되는 건데... 한 사람보다 2억씩이에요. 저는 2억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의심할 수 있어요, 다. 저요? 네. 두 번이나 틀렸잖아요. 틀렸잖아요. 두 번도 그렇고, 앞에 게임에서 보여진 태도가... 근데 저는 지금에서 뽑자, 안 뽑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 가야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망 씨가 틀렸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소망 씨 뽑을 거예요, 우주 씨 뽑을 거예요. 그 하나 봐가지고 소망 씨를 의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씨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사장 씨가 틀렸어요. 사장 씨로 몰아갈 수 있냐 그거죠. 근데 지금 증거가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끼리 머리를 감싸면 지금 안에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엿들은 건데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의심돼요, 여기도 의심되고. 우리 이거 게임 전에 의심됐던 사람이 누구 누구죠? 일호 님이랑 우주 님이랑. 일호 님이 오히려 의심을 받아서 이번 판 좀 사리지 않으셨나.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스티커에 대한 자리와.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지금 지목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안 할래요. 아니 그거 어쨌든 정한 거 있으니까 정하고. 문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잡자는 거죠?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투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라운드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끼리 다 얘기했잖아요. 뭐 다 보는 데에서 굳이. 그만하고 싶어요? 빛이 그렇게 많다면서. 아예 돈을 못 받을 생각하니까 저는 조금 겁나는. 처음에 라운드 할 때는 뭐 나한테. 근데 잠시만요, 우주 씨. 우주 씨가 할 말이 못 되는 게. 우주 씨 솔직히 여태껏 다 저희랑 반대표 눌렀잖아요. 계속 반대를 눌렀었어요? 왜 이 사람을 믿어요? 저도 알고 본 사람 있어요? 소망 씨도 봤대요. 반대 눌렀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그냥 이제 놀러 왔다가. 자꾸 초반에만 초반에만 얘기하는데. 우주 씨 덕분에 계속 게임이 위태로웠다고요. 아니 그거는 제가 솔직히 그냥 놀고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름 얘기할 때 틀린 거는 진짜 제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뭐 장난이라도 어쨌든 간에 그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당연하지, 당연하죠. 그걸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아니 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뻔뻔한 거지, 사람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뻔뻔해. 아휴 진짜. 그럼 있는 그대로 합시다. 이번 거는.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진행을 원하신다면 초록 버튼을. 충전을 원하신다면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반작하시길 바랍니다. 2. 2. 3. 5. 10. 6. 5. 10. 10.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 휴직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먼저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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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넓은 데서 하는 게임인가 보다. 뭐야 책상이 없어. 왠지 난관이 예상되는. 갑자기 되게 탁다리. 아니면 멀리뛰기. 아니면 오징어핀.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단체 줄 넘기. 이거 진짜 가리기 어려운데 이러면. 마지막 라운드는 단체 줄 넘기입니다. 15개를 넘으시면 되면 모두 줄에 들어갔을 때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15분의 연습 시간을 들이며 3번의 기회도 부여됩니다. 소망 씨랑 사장 씨가 돌리는 거 괜찮아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나 사장님이 조금 의심도 되고 갑자기요? 돌리는 거는 솔직히 여기서는 X인지 모르니까 돌리는 걸 어색하게 돌리는 것보다 뛰었을 때 자연스럽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저도 근데 사실 돌리거나 뛰거나 똑같아요. 둘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둥근해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거 잘 하시나요? 저는 뭐 공부 말고 다 잡니다. 옛날에 이거 많이 했었죠. 많이 했으니까. 아 많이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무섭지? 좀 빨라요. 좀 빨라요. 네. 이 정도 좋아요. 지금 좋아요. 이 정도는 좋아요? 지금 좋아요? 셋. 넷. 하나. 둘. 하나. 하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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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누구야? 다 넘었는데? 일부러 거신 거 아니죠? 선생님 잠깐만요. 아니 방금 일부러 거셨잖아요. 이로 씨가 너무 이쪽으로 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쪽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지금 그대로 뛰었어요. 그대로. 지금 연습이에요 어차피. 연습이니까. 이거 좀 연습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해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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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쉬운데?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이 한번 돌려볼까요? 저 한번 해볼게요. 저 한번 해볼게요.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죠. 이렇게 돌려보고 돌려보고. 이렇게. 하나. 더 크게 돌려요. 더 빨라요. 우주 씨 더 크게 돌리셔야 돼. 네. 바닥 확. 그렇지. 좀 뒤로 와. 좀 뒤로 가주세요. 뒤로 가요. 뒤로 가요. 하나. 둘. 셋. 넷. 어.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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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이럴 때. 이럴 때. 오케이. 어때요? 두 번 더 뛰어보신 분이. 저는 첫 번째 게 더 안정적이었어. 알렉스 씨. 알렉스 씨랑? 아 여긴 아닌 것 같아요. 못 들어가겠어요. 원래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었어요? 채찍도 아니고. 왜 무섭냐? 근데 소망 씨가 돌려야 될까? 왜냐면 소망 씨가 뛰는 걸 봤는데. 저는 돌리는 거 하겠습니다. 누가 안 들어? 제가 뛰어봤자 실수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면 되죠. 실수 안 하면 되죠. 첫 번째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똑같은데? 뛰는 사람이 제일 편한 게 있다고 하니까. 저도 다 뛰었어요. 어디 가시나요? 뭐 같이 해야 돼요? 저도 첫 번째. 과반수네요. 과반수로 따라 가시죠. 가시죠. 근데 뭐 과반수. 아니 돌리고 싶은 의견. 왜 돌리고 싶은 의견. 왜 돌리고 싶은 의견. 왜냐면 지금 이거. 지금 뭐 생때 부릴 때가 아니라 과반수가 지금 그렇다고 하니까. 생때가 아니라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저는 돌리는 게 낫다고 하는데 왜. 그건 각자의 의견이죠. 본인이 돌리는 게 나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돌리는 게 나온 거죠. 아니 들어보세요. 각자의 의견이 아니라 여섯 명 중에 네 명이 이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하는데 왜 두 분만 그걸 반대를 하시냐고요. 아니 돈이 1억에 갈렸는데 과반수가 뭔 소용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의견 얘기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둘 아니면 이렇게 둘. 좋아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럴 씨도 똑같은. 네. 자신 없다니까 왜 시키는 거예요 실패하고 싶나. 봐야 돼요 반대쪽 돌리는 거.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전하기 전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돌렸을 때만 15번은 성공했어요. 해서 안 되면 바꾸죠 그러면. 하겠어요 바꿔보자 그러면. 해보고. 한 번씩 한 번씩. 천천히 천천히. 형님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무릎 끝까지 들어. 무릎 끝까지. 여덟. 여덟. 아홉. 열. 헉. 제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방금 걸리는 사람 누구야? 여덟. 여덟. 아홉. 열. 헉. 저요? 네. 마피아예요? 아니 진짜 걸렸어요. 진짜 걸려서 그래요. 바꿔요 그러면. 자. 잠깐만요. 지금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번 더 실패를 하게 되면. 네. 엑스가 그냥 줄에 걸려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엑스가 누구를 살면서 제가. 저는 두함 씨랑 이로 씨가 의심이 돼요 아 갑자기요? 아 지금 머리 너무 아프네 저는 처음부터 이 둘이었어요 어.. 혹시 둘이 다 먹었어요? 근데 X가 한 명이라고.. 난 솔직히 말해서 좀 의심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둘을 이 가운데에 놓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장님을 X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장님의 의견을 따르고 싶은 이유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줄 넘었을 때 가장 걸리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X인데 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제가 이제 투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이랑 소망님 사장님이랑 소망님 이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저도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있어요 저는 둘이에요 두 분 두 분 중에 한 분 저도요 사실 지금 믿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 자신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한 명이라고 하면 두함 씨 여기서도 이렇게 둘 여기서도 이렇게 둘 의심이 되잖아요 돌리는 사람 둘도 확인할 수 있고 네 명 다 확인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닌가 저희들이 가운데 쓰고 두 명이서 돌리고 둘이 끝에 쓰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아니 이 두 분이 결정했어요 왜 중간 의견인데 안 만나줘요? 가장 안정적인 데를 보자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데를 보자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정적인 데를 간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정적인 데를 간다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점 있고 아까대로 한 번만 가줘요 1번 1번 아니 왜 둘이 돌리냐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가장 안정적이었다고요 그건 연습 때 일부러 안정적이 돌리고 아니 일반인이 왜 용인 선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하는 의견은 왜 묵살하냐고 그러니까 용인 선상에 벗어난 사람들이 돌리고 저희가 가운데 가겠다고요 그게 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해가 안 되나요? 왜 얘기만 하고 들을 때 연습 때 본인이 연습 때 아니 왜요 본인 얘기만 하고 이 사람 얘기만 안 들어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지금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이 얘기 듣기 싫어 이 얘기만 하고는 아니죠 지금 본인 얘기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지금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들어주세요 용인 선상 저도 용인 선상 없고 그러니까 둘이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걸 왜 동의 못 한다는 거야 왜 동의 못 한다는 거야 연습 때는 잘 할 수 있지 연습 때도 나도 잘 할 수 있어 연습 때 조차도 제일 못 했으니까 우리가 돌렸을 때 그건 상관없다니까 왜 상관없어 왜 상관없어 왜냐면 아 잠깐만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인 줄 알아? 이 사람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 돌리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 그러면 그러면 저랑 우주 씨랑 돌릴게요 이번 판에 그래 지금 아까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이번 판에 하고 그 다음엔 제가 하자는 의견대로 해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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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끝나잖아요? 우리 기회가 없어요 X가 그냥 여기 서 있으면 게임 끝이에요 이러나 저랑 똑같아요 이러나 저랑 똑같아 잠시만 잠시만 예를 들어 우리 사장 씨가 X예요 근데 한 번 늘려들어서 실패했어 그럼 알겠죠 알겠지만 다음 게임을 진행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 죄송해요 실수했어 하면 게임이 끝난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마피아 손에 이거를 확실하게 의심 없이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자고요 왜냐면 이 네 명이 용의선상이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니요 지지 마세요 이 소리에 지지 마세요 아니 들어보시라니까요 유대교 무릎 끝까지 들어요 무릎 어 이랜.. 이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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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다고요? 이러는데 아니라고요? 이러는데요? 이거 맞다고요? 이러는데요? 이래도 잡았죠 이래도 저희만 안 믿는다고요? 잡았죠 나사장에 걸렸을 때 나사장이... 음... 우리 내 용의사상에 어쨌든 있잖아 아직까지? 아 근데 궁금하겠네 저는 왜... 두 분이 같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제일 여기서 믿음이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상금 타서 너한테 반을 떼줄게요 아니 왜 이렇게 약간 흥분을 하시죠? 흥분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흥분을 하시지? 아니 10억인데 흥분이 안 돼요! 흥분 되지! 마! 그 이론님이 오히려 화를 내시길래 난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맨 처음 기억나세요? 처음으로 각자 방에 갔을 때 그때 이 얘기를 했을 것 같다고 소망 씨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둘이 얘기 뭐 했냐? 이 사람 얘기했어요 처음에 아니시죠 X 저요? 저 게임 판치기 한 번에 성공하고 못 보셨어요 양복 입고 온 것부터 사실 셀러리맨 다 알잖아 저희 어차피 일단은 우주 씨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증거 없으니까 같은 셀러리맨으로서 얘기를 꺼내본다 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X가 처음부터 머리를 쓴 거죠 자기 편을 만들려고 처음 3라운드 끝나자마자 이 사람 데리고 간 다음에 저 마피아인데 혹시 저 비밀 해줄 수 있어요? 이런다고요? 이렇게 막 다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영화도 많이 보고 했는데 현실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소망 씨를 선택하려고 했다가 돌리는 사람으로서 이 사장 씨가 되게 당황했어요 진짜로 실수였고 연습할 때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소망 씨가 저는 조금 더 의심이 되는 소망 씨가 이거 게임하는 거 지금도 다 못한대 반칙이 다 못한대 게임을 제가 스티커를 어떻게 붙였을까요? 등에 그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까 뭐 말씀하셨잖아요 소망 씨랑 저랑은 항상 끝에 있었어요 아까 뭐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붙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이서 같이 팀을 먹었잖아요 팀을 먹은 게 아니라 같은 샐러리맨이라서 마음이 잘 통할 것 같아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취지예요 믿어요 소망 씨? 아닌 거? 저는 못 믿어요 저는 믿어요 아 그래 난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저는 사람이 믿고 말고까지를 그거를 뭐 진짜 모르겠고 꼭 X가 아니었으면 하는 사람은 있어요 소망이 님 꼭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돌릴 거예요? 누가 돌릴 거예요? 얘기하세요 두 분이서 얘기한 대로 우리 둘? 알겠습니다 아까 돌렸던 데로 가시죠 내가 보기에는 사상 씨예요 백퍼 마지막 줄다리기에는 한마디만 할게요 이론 씨 우주 씨 알렉스 씨 소망 씨 오늘 집 가서 반성하고 자세요 저분의 무서움 이제 오늘 끝나고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뭐라 했죠? 알렉스 님 어떤가요? 저도 처음부터 믿은 거 아니잖아요 유주 님은 약간 너무 후벅 쳐주는 아까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 사장님이 조력자이지 않을까? 너무 생각이셔 의심하는 거 거둬두고 일단 게임에 집중해 합시다 우리 이거 하면 끝이야 이거 하면 끝이에요 아 너무 아 깜짝이야 너무 아 씨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우주 좀 더 뒤로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요 자리 없어요 뒤로 가요 자리 없어요 안 돼 하나 둘 안 돼 둘 셋 넷 넷 넷 넷 넷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얘기했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여기죠 여기 우주예요 우주 나 아니라 있어 나야 이래도 봤을 거 아니야 저예요 이래도 근데 페이스를 엄청 끊어 엑스 이래도 나라고? 해요 엑스 이제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패배하셨습니다 그러나 엑스를 찾는 마지막 투표를 통해 우승 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아직 기회 있네 기회 있네 엑스를 지목하기 위한 마지막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저 한 거 진짜 제가 걸린지 몰랐어요 왜 나한테 했는지 모르고 야 이거 야 야 아 아 또 실수 아까도 근데 실수 아니 근데 근데 진짜 실수예요 잠깐만요 소망 씨랑 우리 사장 씨가 이 둘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둘이 여기 둘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용의선상에 빠졌어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이분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러게요 나 마지막에 한 거 보고 소름 돋았거든요 바로 앞이었죠 제가 제가 끝인데 제가 안 걸리고 이 안에서 걸린 거예요 제 바로 앞에서 걸려버린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우주 씨가 의심이 안 됐던 건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로 맞아 저도 그거예요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아 저 사람은 원래 실수하는 사람이야 아 구함도 있고 우주도 있고 렉스 두함 씨랑 저를 의심하는 건 뭐야 마지막까지 만약에 의심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지금 마지막까지 줄 넘게 다 있는데 일단 이로 씨는 네 스티커 스티커 있다 스티커 있어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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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판치기 공기 뭐 사실 뭐 하나 특출나게 두함 씨는 두함 씨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게임에서 보여주는 게 많이 없다 두함 씨는 처음에 판치기 그래 보여줬어요 공기는 제가 원래 못합니다 병통과 누구나 특출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벌써 똑같았죠 저도 변론하면 스티커는 어디서든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게임 공기 원래 못해요 마지막 게임을 하면서 사장 씨 얘기를 듣고 두함 씨를 보니까 되게 의심스러운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5라운드에 내가 실패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 남았을 때 무조건 걸릴 수 있잖아요 실수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갖다 박은 사람보다 끝까지 뛰었던 나를 의심한다? 근데 이건 물증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아닌 게 맞잖아요 좀 더 확률을 따졌을 때 이 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걸을 수 없으니까 밖에서도 억울했는데 들어와서도 억울하구나 내 인생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가 다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끝까지 아무도 X라고 자신이 아니라고 정말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이었으면 더 클 것 같고 소망 씨의 눈빛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눈이 생각나면서 이 친구는 아니다 하... 두왕 씨도 말이 많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리드를 하면서 이 판에 대해서 아무 생각보다 생각나 생각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왕 아니니 이런 놈이 처음으로 데려가야돼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누구지? 이름을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유명한 영화들 보면 카이저 소제도 그렇고 이름에 이미 뜻이 있지 않습니까? X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알렉스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애매했던 상황이라 그냥 직감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의심된 사람들을 좀 주의 깊게 관찰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촉으로 가자 라고 해서 사장님을 골랐는데 나 사장님의 그런 순수함이랑 진심으로 약간 돈을 따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보여가지고 다신 보고 싶지 않네요 뜻깊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 후 나 사장님 th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